2인분 섭췄어치? 섭췄어치? 네, 섞어주세요. 다. 순대랑 간이랑 허파만 섞어주세요. 왜, 나는 다 섞는 게 좋은데? 안 돼, 안 돼. 왜, 나는 다 섞는 게 좋은데? 안 돼, 안 돼. 둘이, 둘이 싸우면 안 됩니디. 왜? 돈은 누가 내요? 안 돼요? 아니, 그런 거 내가 내라고? 진짜 양아치네. 그러면 다 섞어줘야지. 진짜 돈 내면 다 섞어줘야지. 일단 저기에 보낼게요. 네. 어떻게 해줘, 다 섞어줘, 어떻게 해줘. 아뇨, 아뇨, 그냥 그만 주세요. 괜찮아? 네. 싸우지 말고 집에 가서. 네. 텍스. 그래? 하나. 라 caramel. din세게 Lynd 라 cancers. 애라 인도. 플레이ыв High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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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즙 하나씩 주시면 되세요. 준비할 필요 없죠? 네. 1,000원 하시는 거예요? 아, 유튜브요? 아, 유튜브요. millions. 2,800원 written, 가게 해장 é трав. 물 ye can.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많이 주시니까 맨날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다른데 내장이 없어서요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매운을 구워주세요 이제 당 nun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춧가루를 구워주세요 청양고추를 priorito 청양고추를ивать 콩나물으로 구워주세요 소금 오징어 소금 오징어 감사합니다 순대 5,000원어치로 반반으로 해주세요 순대를 조금 더 많이 해주세요 순대를 더 많이 해주세요 순대를 벗emos 窓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